현대차그룹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사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자동차 부품 1분기 프리뷰 현대차그룹에 집중된 밸류체인을 사자입니다. 올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판매 목표는 작년보다 10% 많은 7502만대입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차량 생산을 작년보다 15% 이상 늘려야 합니다. 내년에는 미국과 인도 지역의 차량 생산 대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사바나 공장이 조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인도에서 인수한 신규 공장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부품업체의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으로 매출이 집중된 부품사의 실적 성장세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사들의 주가는 매출처가 다변화된 부품사들의 주가보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3년간 이들 부품사의 실적은 매출처가 다변화된 부품사보다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등의 북미 시장과 인도 시장에 진출한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 SL, 화신, 성화이텍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